만약에 하나만 해서 측면 삼각근을 완성할 수 있는 운동을 꼽으라면 바로 이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좌는 바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는 우리 회원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측면 삼각근 운동입니다. 측면 어깨 운동이죠. 제가 이전에 어깨 강좌를 많이 올렸었는데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에 대해서도 올렸어요. 그런데 그 강좌에서는 목이나 승모근의 통증을 배제한 채로 순수하게 측면 어깨만 사용해서 운동하는 법에서 알려드렸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를 하실 때 팔의 각도라던가 손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상체의 각도는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 측면 어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 강좌는 모든 운동들이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를 보시기 전에 이전에 제가 어깨 운동에 대해서 올렸었던 강좌들을 꼭 보시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이제부터 시범을 보이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 측면 어깨를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측면 어깨 운동을 할 때 측면 어깨 운동은 팔을 옆으로 드는 동작을 할 때 수축이 되고 내릴 때 이완이 됩니다. 그런데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를 하실 때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어떤 거냐면 나는 측면 삼각근만 하고 싶은데 승모근 쪽으로 자극이 간다거나 심하면 목까지 통증이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깨에서는 이 상부 승모근을 배제한 상태로 운동을 수행하시는 게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의 가동 범위부터 알려드릴게요. 팔을 옆으로 들면서 측면 삼각근이 수축이 되죠. 그런데 측면 삼각근만 다 수축이 되면 나는 완전 가동 범위로 수축을 해준 건데 이 상태에서 승모근을 써서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승모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하셔도 되는데 측면 어깨만을 위해서는 쓸모없는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를 하실 때는 항상 목을 길게 빼놓고 승모근을 내려놓으시고 만약에 내가 승모근에 아예 힘이 빼는 게 불가능하시다 하면 오히려 힘을 더 줘서 아래로 내리세요. 내린 상태에서 승모근은 움직이지 않는 가동 범위까지 팔을 들어주시면 측면 삼각근이 완전히 수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내가 들 수 있는 측면 삼각근의 최대 가동 범위입니다. 그러면 측면 삼각근이 어떤 식으로 해서 운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측면 삼각근을 하실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충돌 증후군이죠. 우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를 할 때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등이 살짝 앞을 보는 각도로 잡고서 운동을 하라고 많이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요. 바른 자세로 쓰시고 손등이 위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들게 되면 측면 삼각근도 개입이 되는데 전면 삼각근이 살짝 들린 상태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아마 다들 해보셨겠지만 몸을 너무 똑바로 세우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를 수행하시거나 아니면 손등이 수평이 된 상태에서 옆으로 들게 되시면 전면 삼각근으로 자극이 많이 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측면 삼각근에 자극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손등이 살짝 앞을 보는 식으로 들게 되면 바로 옆이 아니라 옆보다 살짝 뒤쪽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손등이 살짝 앞을 본다고 비스듬하게 앞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기존에 들던 것보다 살짝 상완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들게 돼요. 그래서 전면 쪽으로 자극이 들어가고 측면 쪽에 더 많이 자극이 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세의 문제점은 뭐냐면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관절의 생김새랑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절이 갈리거나 부딪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전면 삼각근이 자극을 조금 뺏어가더라도 손등이 수평을 보면서 그냥 들게 돼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떤 방식대로 하냐면 옆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마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 몸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들게 되면 전면 삼각근이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전면 삼각근이 개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똑바로 쓴 상태에서 가슴만 펴고 상체 자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팔을 밑으로 편하게 늘어뜨려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몸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허벅지 바깥쪽 위에 손이 떨어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편하게 그냥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도 이렇게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약간 뒤쪽으로 드는 거니까 편하게 들게 되면 몸 앞쪽으로 손이 살짝 나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내가 상체를 살짝 기울여 줬기 때문에 전면 삼각근이 들려서 개입을 하는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똑바로 쓴 상태에서 가슴이랑 어깨를 펴시고요. 전체적으로 체중을 살짝 앞으로 실어주세요. 그리고 팔을 편하게 늘어뜨려 주시면 이 손바닥 부분이 허벅지 살짝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주먹을 꽉 쥐시고 덤벨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사이드 레털 레이지 할 때는 어디로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만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팔꿈치 아래는 고정이 돼서 딸려 올라올 뿐입니다. 머릿속으로 승모근은 내려놓고 목은 길게 빼놓은 상태에서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로 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몸을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편하게 쭉 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손등이 살짝 앞쪽을 보게 돼요. 비스듬히 기울어지죠. 이렇게 하시면 충돌 증후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팔꿈치의 각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손목의 각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이드 레털 레이지는 이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로 들어야 되는데 손으로 들면 안 됩니다. 팔에 힘을 빼시고요. 승모근을 내려놓고 목을 길게 뺀 상태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 상태에서 편하게 그냥 옆으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몸보다 살짝 앞으로 팔이 올라올 겁니다. 자 지금 팔꿈치 밑으로는 힘을 뺐어요. 그러면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오죠? 어깨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가 있고 손목이 살짝 늘어뜨려 있어요. 이 상태가 나한테 가장 맞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주먹에 힘을 꽉 주세요. 일단 각도는 잡혀놨죠? 여기서 팔꿈치와 손목을 안 움직이게 완전히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로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팔꿈치 아래는 고정이 된 상태로 그대로 딸려오는 겁니다. 절대로 손을 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손을 들려고 하시면 내가 잡아놓은 이 삼각형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들게 되죠. 어깨로 들려고 하셔야 되는데 손으로 잡고 들려고 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덤벨을 잡고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덤벨을 이렇게 잡으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쳐볼까요? 걸친 상태에서 승모근을 내려놓고요.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로 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각도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일부 회원님들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친 상태에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들게 되면 나중에 손목 부상을 당하실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도만 잡아놨으면 여기서 완전히 힘을 주고 손목에도 힘을 주시고 그립에도 꽉 힘을 주시고 팔꿈치도 고정하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승모근은 내려놓고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만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팔꿈치 아래는 단단하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딸려 올라오면 됩니다.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이 몸을 세운 다음에 들게 되면 전면 삼각근이 개입을 한다고 했죠. 전면 삼각근이 개입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손목을 살짝 틀어서 앞을 보게 하고 들며 충돌 증후군에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똑바로 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줍니다. 등을 마는 게 아니라 가슴을 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체중을 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덤벨을 잡고 있는 팔이 몸 앞쪽으로 늘어뜨려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로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승모근은 항상 내려서 고정을 하시고 편안하게 옆으로 드시면 돼요. 그러면 손등이 살짝 앞을 보는 각도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충돌 증후군을 피하고 전면 삼각근이 개입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을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팔꿈치 밑은 고정해 두시고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로 들려고 하셔야 돼요. 전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덤벨을 꽉 잡으시고 이 각도를 처음에는 신경을 쓰셔서 완전히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걸쳐서 편안하게 든 상태에서 각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 각도가 내 각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완전히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로 들려고 했죠.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똑바로 쓴 상태에서 살짝 체중을 앞으로 실어줍니다. 승모근은 쭉 내려놓으시고요. 목도 길게 빠져 있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줬으니까 손바닥이 자연스럽게 허벅지 바깥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옆으로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숙돌 증후군을 피하신 상태로 전면 삼각근이 개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측면 삼각근만 운동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어깨에서부터 팔꿈치에만 집중을 해주시고 그대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운동을 하실 때 팔꿈치의 각도라든가 손목의 각도를 익숙하게 만드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하지만 거울을 잘 보시면서 항상 각도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깨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가 그다음이고 그다음이 손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각도가 나와야 바른 자세니까 이 자세를 거울을 보시면서 꼭 확인을 하시고 완전히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사이드 레털 레이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운동만 제대로 하셔도 측면 어깨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앞으로 머신을 이용해서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바벨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런 레이즈 운동이 아니라 노우식의 운동도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제가 오늘 강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거냐면 이 상체의 각도예요. 상체의 각도만 편하게 잡아놓으시면 내가 내 관절의 생김세대로 편하게 운동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육은 최대한 힘들게 하셔야 돼요. 힘들게 하고 괴롭혀주셔야 되는데 내 관절은 편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관절의 본연의 생김세대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일부러 통제하려고 하시면 분명히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 대한 강좌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2월 Oftentimes 일부러az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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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